그대로 원을 계속 그리는 거야 벽에다 대고 그랬을 때 내가 몸이 딱 돌면 헤드는 이 벽을 떨어지면서 앞으로 온다는 거 여기까지 치신다면 처음 골프를 배우신 분들은 정말 10년 20년 시간 버시는 거고 레슨 비위로 따지자면 수억 버는 겁니다 그리고 교정하시는 분들도 이것만 대신다면 시간 버리지 않고 엄청나게 빨리 교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골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녕하세요 박학림프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하기 위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자 시리즈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시다가 안 되시면 꼭 전편 아니면 그 전전편 계속 전편으로 가서 다시 반복 숙달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한 번 했다고 해서 골프는 영원히 내 거가 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거나 조금만 소홀히 한다면 다시 내 몸에서 안 좋은 습관이 나오기 때문에 예전에 배웠으니까 이게 되겠지가 아니라 다시 기본기를 체크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됩니다 저번 시간 같은 경우는 앉아서 일어나는데 엄지를 뛰면 바닥을 떨어뜨리면서 자연스럽게 헤드의 원심력에서 공을 치는 이 느낌 엄지 뛰고 여기서 살짝 받쳐주고 여기서 올라가면서 살짝 앉아주고 대자리에서 돌아가거나 딛는 거 없이 이 상태에서 올라오는데 엄지를 퉁 놓으면 자연스럽게 헤드의 원심력에서 퉁 아직까지는 우리는 바짝 서 있는 상태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냥 퉁 놓아 있는 상태 그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잡지 않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골프라는 것은 안 좋은 습관을 하나라도 안 들이고 천천히 가는 게 좋은 거지 빠르게 배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골프라는 건 한 번 안 좋은 습관이 들게 되면 그 습관을 고치는데 추후에 엄청나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고 돈과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서 있고 엄지 뛰고 찔러주고 올라가면서 팔은 굳이 많이 필 필요 없고 구부러져도 되고 팔꿈치만 아래로 놓고 이 상태에서 살짝 앉았다가 일어나는데 뛰고 바닥 때리고 올라가고 여기까지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상체랑 하체 우리가 상하체 분리라고 그러잖아요 하체가 움직이고 힘을 쓰는 방향과 역할 그리고 상체가 움직이는 방향과 역할이 있어요 이거를 완벽하게 오늘 연습을 할 건데 리듬감을 주면서 조금 자연스럽게 할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딛지 않을 거고 돌리지 않을 거고 회전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의 레슨은 어떤 거냐면 팔을 풍차처럼 돌릴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자 한번 보세요 서 있어요 엄지 뛰어있어요 이 상태에서 엄지검지 찔르고 어깨 자 이 상태에서 찔르고 어깨에서 퉁 뛴 다음에 이렇게 올 겁니다 그러면 제 몸은 완벽하게 반듯하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팔을 돌리는 데 있어서 오류가 나오는 거는 엄지 뛰고 서 있는 상태 그리고 떨어뜨릴 거예요 팔을 풍차처럼 돌릴 겁니다 돌릴 건데 몸이 돌아가면 뭔가 깎여 맞거나 정타가 나지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골프라는 것은 먼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체중이동 상하체 분리 아니면 뭐 디디고 닿는 동작 이런 동작이 최후의 버전에 배워야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거는 팔을 완벽하게 올바른 방향으로 항상 일정하게 쓰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는 지금 서 있는 상태고 디디 말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제자리에서 이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아 저게 무슨 소리야 라고 약간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금방 얘기한 대로 팔이 항상 일정하게 다녀야 된다 팔을 항상 일정한 개도 일정한 길로 다니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몸을 쓰게 되면 여러분들 골프는 너무 쉬워지는데 팔이 항상 일정하게 다니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골프가 어려워진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는 왼팔이 이렇게 당기는 거가 안 좋은 건 알잖아요 우리의 몸이 반듯하게 돼 있는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 팔을 인아웃으로 돌리는 게 굉장히 용이해요 하지만 내가 디디거나 돌리는 동작 몸을 회전하는 동작 때문에 내려오면서 어깨포지나 골방포지 항상 일정하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요? 지금 보세요 아웃에서 인으로 가죠 나는 팔을 똑같이 인에서 아웃으로 돌리고 있어도 잘 보세요 저 계속 이렇게 돌리고 있을게요 돌리고 있어도 몸이 일로 돌면 인에서 아웃으로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이 인에서 아웃으로 나간 다음에 몸이 따라서 나가는 게 먼저지 우리는 이걸 먼저 돌려놓고 인에서 아웃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아웃에서 인을 치기 때문에 어떠한 보상 동작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가 어려운 거예요 이 팔의 궤도를 결정짓는 거는 우리의 몸과 골반 하체예요 예를 들어서 어깨가 닫혀있고 아니면 골반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돌려보세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죠 팔이 이렇게 내려와서 인에서 아웃으로 나가기 전에 여기서 몸이 돌았기 때문에 나는 인에서 아웃을 칠 수가 없고 맨날 깎아치고 아니면 손목이 풀리면 후구치고 이런 동작이 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팔은 몸에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몸을 느끼지 못해도 몸의 포지션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어느 방향으로 팔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게 자 이 방향으로 가죠 이렇게 되잖아 여러분 이거가 너무 단순하고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관과한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먼저 디뎌라 돌려라를 배웠기 때문에 안 좋았던 습관이 있으니까 여기서 마치는 보상 동작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상하체 분리라는 건 예전에도 굉장히 말씀드렸지만 0.00001mm라도 어깨 상체가 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하체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베스트죠 하지만 이 동작은 우리의 초보나 아니면 골프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그냥 불가능에 가깝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안 좋았던 습관이 있던 분들은 완벽하게 교정을 시키는 거고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습관을 안 들이면서 올바르게 배우는 걸 저는 강력하게 원하기 때문에 제가 이 시리즈를 만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기서 돌리냐? 여기서 돌리냐? 그러면 우리의 나중에 최고의 베스트는 어깨는 약간 이런 느낌 상체는 이쪽인데 여기서 골반만 이렇게 돌아가 있는 느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벽을 만들어주고 여케이자를 만들면서 이런 느낌으로 돌릴 수 있는 우리는 프로처럼 이런 동작이 나와 아 저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여기가 살짝 땡기고 결리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돌리지 않는 상태에서 어깨가 나가지 않는다 제가 설명 많이 드린 이유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이해를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하는 사람과 모르고 하는 사람은 시간 지날수록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몸을 회전하지 않을 거고 엄지를 뛰어있는 상태 그리고 서있는 상태에서 찔러 어깨 엄지 그리고 엄지 받쳐 놔주고 다시 가 이때 몸은 회전하지 않고 무릎이 살짝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차시 될 거는 풍차 돌리듯이 한 바퀴 돌릴 겁니다 팔을 그래서 완벽하게 팔의 궤도를 마친 다음에 갈 거예요 자 뛸 거예요 섰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엄지검지 엄지검지 찔러 엄지검지 자 하체 써도 되지만 지금 오늘은 좀 팔에 집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서 툭 놓고 이렇게 한 바퀴 돌릴 거예요 그랬을 때 몸이 하나도 안 돌아갔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띄고 어깨에다가 놓고 탁 놓으면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으면 모든 공을 다 갖고 놀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살살 치고 싶으면 살살 치고 세게 치고 싶으면 세게 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냥 이렇게 돌리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어디냐면 자 백스웅이 나왔던 허리 높이 딱 어디 있습니까 헤드는 자연스럽게 나보다 뒤에 있고 샬로잉이 돼 있고요 이 상태에서 엄지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손 날에 이렇게 붙어 있을 거고요 이렇게 돌렸을 때 몸은 돌아가지 않는 상태 이 포지션이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손바닥은 정면 그리고 이 상태에서 놔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흔히 얘기하는 타겟 라인 방향 몸이 돌알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45도 1시나 2시 방향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스틱을 하나 놓을게요 공은 어디로 가야 되죠 이 방향으로 똑바로 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붙였잖아요 붙인 것도 아니라 그냥 대고 있는 거예요 살짝 받쳐주는 거 내려오고 여기서 놔주면 이 노란선 그냥 위로 올라가 있죠 이 헤드는 이게 내 기준으로 1시나 2시지 공 기준으로는 똑바로 나는 거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이랬을 때 나는 퉁 놔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서 여기서 들어서 팔이 그냥 오시면 됩니다 이 동작을 시도 때도 없이 하세요 여기까지 치신다면 처음 골프를 배우신 분들은요 정말 10년 20년 시간 버시는 거고 레슨비로 따지자면 수억 버는 겁니다 그리고 교정하시는 분들도 이것만 대신다면 시간 버리지 않고 엄청나게 빨리 교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건 이 방향이 그냥 공 방향으로 똑바로 간다 이때 왼팔은 그냥 뻗어져 있는 거고 여기서 한 번 놓으면 여기 이 부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게 치기보단 서 있고요 찌르고 어깨 내려왔을 때 이런 느낌 여기서 그냥 빈 스윙으로 이렇게 놔주면 손목 컨트롤까지 되는 이 느낌을 아시면 여러분들 골프는 정말로 너무 쉬워지고 꽃길만을 걸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크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서 하나 둘 놨어요 저 보세요 놨어요 여기까지 받쳐주고 놨어요 그랬더니 이쪽으로 가네요 자 왼팔은 알아서 퍼지고 몸은 돌리지 않은 상태고 이 상태에서 피니시 가세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가는 게 한 70% 될 것 같고요 오른손 이렇게 돌리면서 가시는 분이 거의 한 30, 40%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잡아 당기는 것도 아니고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와서 놨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가냐 그냥 위 아래로 꺾어 올립니다 위 아래로 자 이때 꺾어 올릴 때 그냥 여기서 엄지 받쳐줘요 하나 둘 놔줘요 그냥 여기서 꺾어 올립니다 꺾어 올리고 그 다음에 돌면 팔꿈치는 벌어지지 않으면서 똑바로 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 바퀴 돌릴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올려야지 여기서 보세요 이렇게 가서 겨드랑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탕 놓고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탕 이렇게 와서 탕 해서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탕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놓고 이 방향대로 그대로 갔을 때 그대로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다 놓고 이렇게 와서 그대로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자 여기서 그대로 원을 계속 그리는 거야 벽에다 대고 그랬을 때 내가 몸이 딱 돌면 헤드는 이 벽을 떨어지면서 앞으로 온다는 거 여러분은 여기까지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잡아 당기는 거랑 오른손이 돌아가는 습관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오늘 레슨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여태까지 빌드업을 한 이유가 딱 들어와서 여기서 손목을 돌리거나 누르면 이 동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들어와서 받쳐주고 놓고 여기서 논 다음에 돌아와서 이렇게 논 다음에 돌아와서 이렇게 자 천천히 볼게요 논 다음에 여기서 꺾어서 그대로 논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돌리면 지금 골반이나 이런 동작들이 자연스러운 리듬감이 없어지죠 우리는 그 전에 탕 이 느낌 탕 탕 하체까지 살짝 썼기 때문에 요만큼 자연스럽게 써질 겁니다 여러분 모르겠으면 제가 아까 봤지만 그냥 벽에다 계속 돌리고 그냥 여기서 놨을 때 엄지 놓고 놓은 상태에서 탕 놓고 돌아가고 탕 놓고 돌아가고 천천히 하시면서 느끼면서 조금 스피드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띌 거예요 띄고 올라서 찌르고 어깨 검지 찌르고 어깨 검지 놓고 돌아가서 올라오고 헤드의 원심력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여기 놔주는 데 포인트 여기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위아래로 올라오면서 뒤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질 겁니다 엄지를 잡으면 절대 이 동작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몸을 돌리게 된다면 이 동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오류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몸을 돌리거나 회전을 한 먼저 배우면 안 됩니다 쫙 들어서 여기서 들어서 퉁 이런 느낌 퉁 이런 느낌 엄지 보세요 탕 이런 느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여주자면 그립을 우리가 순서에 맞게 1번 2번 잡은 다음에 이렇게 따봉 여기 끝에 이렇게 누르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좀 명심하시고요 자 똑같아요 돌릴 거예요 여기서 리듬감을 느끼면서 여기 체크 포인트 하나 여기 체크 포인트 둘 여기 체크 포인트 셋 그 다음에 넘어가기 모르겠으면 끊어서 하세요 자 하나 여기서 엄지 떼요 띄고 놔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 얹어줘요 공이 가는 길 위에다가 그 다음에 다시 엄지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엄지를 누르고 있거나 내가 힘을 잡고 있으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이 그립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척추각 스파이 앵글 각을 주고 그립을 잡고 머리를 고정을 한 상태에서 백스윙을 들어서 팔을 들어보세요 이상하죠? 여기서 몸을 돌려보세요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척추각을 주지 않는 거고 서 있는 거고 그립을 완벽하게 띄어서 안 좋은 습관을 안 들이는 겁니다 믿고 연습하시고요 제가 알려드렸던 체크 포인트 하나 둘 꺾어 올리고 다시 들어가고 하나 여기서 엄지 놓으면서 꺾어 올리고 셋 그냥 반복적으로 끊어서 로봇처럼 하셔도 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동작 하루에 체조처럼 100개씩 하시고 심심할 대로 체가 없어도 하나 둘 체크 포인트 놓고 이렇게 돌고 놓고 팔꿈치가 이렇게 도는 연습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에 하시고 숨 쉬듯이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골프는 나도 모르게 좋아질 겁니다 꼭 연습하고 계세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모르시는 거 있으면 세종시로 오시고 세종시로 오시면 학습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몸으로 느끼고 싶다 스윙 트레이너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보여줄까 아 이 스윙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무게가 있으니까 훨씬 좋죠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떨어뜨려 주고 대고 여기 왔을 때 떨어지지 말고 그러면 놔주면 무게에 의해서 가고 떨어지고 그대로 오고 자 떨어지면 그대로 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습하시고 시리즈는 계속 되니까 안 되면 전편으로 돌아가시고 되면 다시 오시고 안 되면 전편으로 돌아가시고 이상 박근혜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있어요 엄지 띄어있어요 밑에서 찌르고 어깨에서 통 뛴 다음에 이렇게 올 겁니다 돌릴 거예요 여기서 리듬감을 느끼면서 여기 체크 포인트 하나 여기 체크 포인트 둘 여기 체크 포인트 셋 그 다음에 넘어가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